오기택 선생님이 불렀던 우중의 여인을 우리 문명권 선생님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장대같이 쏟아지는 밤비를 헤치고 나의 찬물을 두드리는 흐느끼는 여인아 만나지 말자고 맹세한 말 이전 그대로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그대로 돌아가다오 깨문던 그 입술을 보이지 마이고서 좋다 들어는 맞는가 몰랐어 원래 70년대 오기택 선생님이 이 노래를 참 잘 들으셨거든요 진짜 요즘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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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흐느끼는 여인아 행복을 빌자고 맹세한 말 이전은가 말없이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말없이 돌아가다오 사망의 가슴을 울리지 말아오 사망의 가슴을 울리지마